모든 질병은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다. 세포의 변화는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무엇의 변화다? 유전자의 변화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유전자의 상태가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이 되었다. 유전자는 이렇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그러나 그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나의 내면적 환경은 내가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은 많은 경우에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렇죠? 갑자기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상 외부적 환경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내면의 선택은 내 선택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꺼지게 되고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라고 과학자들이,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이 딱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선택의 대상은 환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이 이미 선택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꼭 같은 외부적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만 남았어요? 나의 내면적 환경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외부적 환경보다는 내면적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공기 나쁜 서울에 살더라도 내 내면의 내 마음속이 어떻게 해요? 밝고 긍정적이고 그럴 때는 서울에 살면서도 병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공기 좋은데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 내면이 항상 어둡고 부정적이면 유전자는 꺼져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때 어느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하다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대상은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이 바뀌면 다시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든 비정상적으로 편질된 유전자든 간에 어쨌든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냐 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비정상적으로 편질된 유전자든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이때는 또 박수도 한번 쳐야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면 표현이 좋은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표현을 안 하고 자꾸 속으로 눌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 눌르고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암 환자들의 내면적 환경의 특징은 내면적 환경을 그냥 한마디로 성격적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암 환자들의 공통된 성격적 공통점은 뭐냐면 주위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이게 완벽하게 해놔야 내 속이 시원해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렇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이게 적당히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뭐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가 좋은 건데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투철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책임 안 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못 주니까 싸우지를 못해. 그렇죠? 그러고 자꾸 져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뭐예요? 많이 참아야 돼. 이 네 가지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 빠지면 일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책임도 안 지고 남의 피해 주는 것을 마음대로 피해 주고 일 시켜 놓으면 적당히 얼렁뚱땅 해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내면에서 뭐예요?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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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그렇죠? 그러니까 미우면 미우면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나요. 분노, 증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 내면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기가 필요하다. 그 길을 생기라고 그런다. 그 생기에, 생기, 그 힘, 힘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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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속에 있더라? 진, 선, 미 속에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진, 선, 미, 진리를 이게 진리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때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다. 아, 이렇게 선하시구나. 제가 어릴 때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일곱 살 때 우울증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가 유교 1950년이에요. 제가 43년생이니까. 그런데 일곱 살짜리가 왜 울증에 걸렸냐. 유교가 나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덜컥 돌아가셔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해? 엄마 이렇게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보자기만 하나 있으면 돼. 그리고 돈 조금 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이 국제시장에 가서 부산 국제시장,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뭐 머리핀, 칫솔, 온갖 그 차지구레 한 것들을 사서 집집마다 걸어서 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셔야 되고 밤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일찍 꺼지게 안 꺼지게. 왜 꺼지냐면 진선미 이 진선미 속에 힘이 있는데 이 진선미가 다 하나로 합해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은 진실하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아름다워요. 진선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진선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진선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그게 뭐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진실해요. 사랑은 악하지 않고 선해요. 사랑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선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는 어저께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고 믿으면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켜지는데 쌍둥이 중의 아내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건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지 못해서 유전자가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엄마는 분명히 그 쌍둥이들을 사랑하는데 상구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상구 유전자는 상구의 믿음대로 돼요. 상구의 뇌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기쁨이 없는 우울증에 걸린 아이가 됐다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울증은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제가 뭐를 알아야 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순간 유전자는 꺼졌던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그 엄마의 사랑 속에 있는 힘을 받게 돼서 유전자가 꺼졌다가 확 켜진다면 그러면 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내 마음은 다시 즐거워져서 내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상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깊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힘이 없어. 일곱 살짜리가 우울증에 빠져서 밥 먹어도 소화도 잘합니다. 위장세포 안에 소화물질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습니다. 소화 안 됩니다. 큰일이죠. 우리 어머니 알게 모르게 몰라요. 소영도 알아봐요. 우리 어머니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그 어린 두 아들들을 볼 수도 없어요. 왜? 입에 불치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들게 살았어요. 부산에서 제 우울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어느 날 어느 겨울밤 제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6.25때라 밤 되면 전부 소등입니다. 불 켜면 안돼요. 그때 혹시 북한에서 비행기가 나와서 폭격할까 봐. 불 켜려면 커튼 치고 불 켜져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참 힘들게 살았을 때 그런데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운 추워. 추웠다. 이불을 다시 꺼집어 당겨서 덮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졸려서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런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막 졸려서 자다가 춥다.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덮어요.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이불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와서 덮을까? 나를 어떤 일이 벌어졌을때 우리 어머니가 오신거야. 그런데 나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죠. 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계속 자는거야.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순간 헉!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저 이쪽 볼에 볼이 뜨끔해요. 뭐가 떨어져서 목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진짜 뜨거운 눈물이에요. 깜깜한데요. 깜깜한데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죠. 보니까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여자의 윤곽이 우리 엄마야.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회심의 미소를 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더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힘을 다 벗겨줬어요. 그리고 고라뜨려줬어요. 다만 아침에 일찍 우리 어머니는 또 나가시고 앉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우울증으로부터 해봐요. 약으로는 안 되죠. 맨날 부작용만 있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약은 힘이요. 그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요.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 바로 진성 미다. 이때 박수 한번 치자. 박수 열심히 치시는 분일수록 여러분 여러분 유전자를 위해서 박수치라는거지 저를 위해서 박수치라는거지 저는 저는 박수를 워낙 많이 받아봐가지고요. 그저께 일요일날 서울 가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초빙대 가서 보니까 와 교회가 크네요. 교회가 10층인데 그 층마다 다 본당은 한 만 몇 천명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층마다 다 스크린 해가지고 그 10층이 다 꽉 찼어요. 아마 전체 회사가 한 2만명 그리고 그게 동시에 일본, 미국 다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일요일 저녁이죠. 저녁에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 간증을 하라 그래서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박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인터넷 조회수 이상구가 9위로 올랐어요. 우와 제가 들어가서 본게 아니고 왔더라구요. 누가 박사님이 9위에요. 문자로 보내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야 되니까 적극적인 뭐를 하시라? 선택을 하시라. 박수치는 것을 선택하시라.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의 두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거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고 진선미를 느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기차다 기분좋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반대 증오, 분노 기가 맥혀요? 안 맥혀요? 그럼요. 그래서 증오심, 분노는 사람의 생기를 꽉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 벌써 지난 3,4년 전부터 기가 막힐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그동안 많이 꺼진거에요. 이제부터는 내면의 환경을 진선미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시면 여러분의 꺼져 버렸던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 귀 무슨 귀? 생귀 이 생귀는 바로 진선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으면 귀가 참 막힐 때가 많죠. 귀가 막히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힘 빠진다 그러죠?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귀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뭐 뻔하잖아요. 이 생귀가 막히는 때는 진선미 사랑의 반대가 내 마음속에 꽉 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막혀도 막혀도 정말 막힌 때가 언제예요? 배신 당했을 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속였을 때 사기 쳤을 때 귀가 막혀 안 막혀요? 귀가 꽉 막혀요. 귀가 너무너무 꽉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극도로 막혔을 때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특히 누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그동안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래? 그 순간은 어떻게 돼? 귀가 막히다가 못해서 더 많이 막히면 어떻게 해? 귀가 끊어져 버려요. 그것을 기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절 되면 뭐 돼요? 사람이 기절해요. 그럴 수가 네? 기절 그 귀가 그 생기가 다 그것을 뉴스타트는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 라고 해요. 영적 에너지가 막히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물리적 힘도 어떻게 그것도 막혀 버려요. 쓰러져요.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살려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그게 유전자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치유는 질병의 치유는 이 유전자의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회복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생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생기를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진선미를 추구하시고 긍정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어떤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부디 무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별일도 않은 것 가지고 그곳은 이러면 여러분 유전자를 여러분 자신이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이 센터 뉴스타트 센터라고 하는 분리된 하나의 공간 속에 있는 기 그것을 분위기 라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되도록 만듭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유전자라는 게 뭐냐? 제가 유전자는 컴퓨터로 치면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포를 컴퓨터로 치면 유전자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진짜로 컴퓨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각종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많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어디에 깔려 있어요? 컴퓨터 안에 있죠. 물론 컴퓨터 안에 뭐에 있어요? 하드에 있죠. 하드를 뜯어보면 거기에 그 프로그램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하드에 깔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드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기록이 돼? 글자가 있어야 기록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는 무슨 글자를 사용합니까?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드를 뜯어서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0하고 1밖에 없어요. 0하고 1밖에 없어요. 0, 0, 0, 1, 1, 1, 0, 1, 0, 0, 0, 0 계속 이것밖에 없어요. 저게 컴퓨터 글자예요. 저거를 전문가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뜻을 나타내게 되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생각, 뜻. 이 컴퓨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0하고 1하고 2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글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0, 0, 1, 1. 0, 2개, 1, 2개. 그러나 1, 1, 0, 0.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0, 2개, 1, 2개. 똑같은데 뭐에 따라서 달라요? 소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또 0, 1, 0, 1.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또 1, 0, 1, 0.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1, 0, 1, 1, 0. 이것도 1, 0, 0. 벌써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글자는 배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도 컴퓨터하고 그 세포 속의 유전자도 프로그램이라면 그러면 우리 유전자도 무엇이겠구나? 글자겠구나. 여러분, 글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를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전자 글자 맞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첫째, 줄이 몇 개예요? 줄? 줄, 줄. 이게 몇 개예요? 두 줄입니다. 두 줄을 어떻게? 꼬았어요. 이거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두 줄을 꼬았어요. 그리고 이 두 줄 사이에 색깔이 각각 다른 게 딱딱 조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줄이고 줄이 두 개예요. 줄 두 줄 사이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옷들이 딱딱 조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자는 뭐냐? 바로 이 빨강, 파랑, 빨강, 노란, 파랑 이 배열이 되죠. 이게 글자예요.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어디다가 써야 됩니까? 두 줄 사이에 써야 됩니다. 왜 그래요? 두 줄이 없는 데다가 글자를 아무데나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보여 드릴까요? 보여 드릴까요? 두 줄 두 줄 사이에다가 이상구 라고 써야 이상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줄 없는데 아무데나 갖다 써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자 써 놓고 여기에 상자 써 놓고 여기에 구자 써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지금 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뭐 사이에? 두 줄 사이에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줄 사이에 글자가 다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전자 학자들이 컴퓨터 1, 0 적어 읽는 사람들처럼 아 이것이 바로 이런 유전자구나. 아 이것이 유방암을 걸리지 않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방암 예방 유전자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고 아 이 유전자가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구나. 그걸 읽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다 읽어가지고 만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지도.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두 줄 사이에 이상구가 있는데 이영하고 이영하고 이영이 배열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영이 여기 오고 이영이 여기에 가면 이상구가 뭐가 되나요? 이상한 놈이 되어버려요. 순서가 바뀌면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영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악구 이 악구는 맨날 놀래고 놀래면 뭐예요? 그게 악구고 이상구는 뭐예요? 완전히 달렸잖아요. 같은 글자로 구성이 돼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뜻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도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가 악구로 변해요. 참 설명 잘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ㅅ은 본래자리에 보내고 여기에 기억을 일로 가져오고 여기에 있던 기억은 기억 대신에 여기에 있던 ㅇ을 가져갑니다. 또 이 눈이 뭐가 돼요? 이 사고 여러가지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유전자다. 그러면 유전자 글자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글자를 한번 보자. 그 유전자 글자는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서 표시가 됩니다. 유전자는 네 가지 물질로서 알파벳이 네 개죠. 줄은 항상 따라 당깁니다. 글자에 그래서 보면 네 가지 글자 노란색 물질은 아데닌입니다. 아데닌이라고 해서 그냥 대문자 A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물질은 티민 그래서 T로 표시되고 이거는 구아닌 G 시토신 C 해서 이 네 개의 네 가지 이건 줄인데 이 줄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하얀 부분은 당이에요. 당 그리고 이 토막줄이죠. 당이 토막이 나 있는데 이 토막, 당을 붙여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 이거는 뭐예요? 인산 그리고 이 네 가지 ATGC 이 네 가지 물질을 통틀어서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는 몇 가지 염기가 있다? 네 가지 염기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염기가 한 개씩 이 줄에, 토막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요거 뭐예요? 인산 요거 당 요거는 염기 아데닐이라는 염기 그래서 요거 요 한 개 한 개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염기와 당과 인산 요 세 가지 물질이 결합된 요거를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네 종류의 DNA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종류의 DNA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염기가 서로 서로 조립이 돼요. 두 개씩 조립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조립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딱딱 조립이 돼 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연결을 길게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을 길게 만들어서 꼬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꼬여야 돼요? 왜 꼬여야 돼요? 안 꼬으면 어떻게 되니까? 안 꼬으면 이렇게 되니까 세포가 엄청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꼬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꼬여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유전자마다 순간순간 생기를 받아서 켜지고 또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게 뭐라고요? 당, 인산, 염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DNA라고 부른다. 이 DNA 한 개가 알파벳 한 자의 한자가 된다. 그래서 서로 서로 다른 DNA 세 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면 글자 세 개가 배열이 돼서 단어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길어지면 문장이 되죠. 그렇죠? 그 문장이 바로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DNA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연결이 된 것을 문장이고 이게 바로 그 문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합해져 있는 것을 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책을 열어보면 한글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책을 열어보면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다 뭐예요? léaked , reader, flower, daughters, 이 책은 종이덩어리가 아니고 글자들어리고 글자등어리라는 말은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뜻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보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자, 이게 뭡니까? 그럼 바보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종이덩어리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건 바보 같은 대답이지. 종이덩어리, 종이덩어리지만은 이것을 종이덩어리로 부르는 사람은 그 바보야. 그러면 이게 왜 종이덩어리냐? 자, 줄 테니까 받아서 한번 봐봐, 열어봐 이 책을. 열어보니까 이 바보가 또 뭐라고 그래요? 와, 글자 덩어리네요. 그것도 바보지. 왜? 아직도 뭐를 모르니까 뜻을 모르네요.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이상구 박사의 뜻덩어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글자 덩어리에요. 글자 덩어리에요. 그렇죠? ATGC, 염기소열. 그렇죠? 이것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하고 T가 나오는데 T하고 A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이게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또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가 변질되고 세포가 변질되면 세포로 구성된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질병이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고학자들이 뭐를 만들었냐?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전자 지도.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제가 이걸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열어보면 우리 세포를 열어보면 이게 세포막이고 이 안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 핵. 이 보라색 구멍 빵빵 뚫린 풍선 같은 거에요. 그거를 가위로 착 잘라서 열면 이 실, 유전자는 그러니까 실 같은 거죠. 이 실이 유전자들이 뭉쳐져 있는 그 실뭉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실뭉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실이죠. 그래서 이 실을 확대해 보면 바로 이 유전자가 나오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뭉치는 이 실이 유전자가 뭉치면 뭐가 돼? 염색체가 돼. 염색체는 문장이 뭉쳐진 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몇 권이 들어있다? 23 권의 책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유방암을 걸리지 않도록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23개의 염색체 23권의 책 중에 1번부터 23번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책 그게 17번째 책 몇 페이지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작업이 유전자 지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2만 몇 천 가지의 모든 유전자의 그 페이지 수 위치를 다 발견했습니다. 굉장하죠. 그게 2003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하! 그 당뇨병에 걸리려면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23권의 책 중에 23개의 염색체 중에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리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최장암에 걸리느냐? 폐암에 걸리느냐? 파킨선시병에 걸리느냐? 동맥경화에 걸리냐? 이게 다 밝혀져요. 위치가 그래서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여기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있죠? 3번 염색체 이렇게 있는데 번호를 붙이는 근거는 염색체 중에 키를 키 순서대로 다 23개를 세워보면 다 키가 달라요. 그래서 키 제일 큰 놈을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 이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는 막대기 길이가 제일 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은 1번 염색체의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더라.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여기 있더라. 또 대장암, 여기가 결장암인데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린 사람은 2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입니다. 폐암은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다 지금 밝혀졌습니다. 비만에 걸린 사람은 7번 염색체상에 여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여기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 BRCA1이라는 유전자가 변질되버리면 유방암에 걸립니다. 최장암은 여기 18번, 그 다음에 동맥경화는 19번, 여기 동맥경화 백혈병은 바로 여기, 자가면역병은 바로 여기, 모든 질병은 다 이렇게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가 다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하는 길은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의 변화를 다시 성공적으로 시도하면 유전자는 저절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보세요. 상구가 우울증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아하,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믿었다. 이게 중요해요. 알긴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밤만 쇼를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믿지를 않으면 유전자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벌어지도 꼭 의심을 해. 의심 많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삐딱삐딱하다 그래. 삐딱한 사람들이 유전자가 잘 안 켜져요. 삐딱한 사람들은 부정적이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고 까다롭다. 또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 말은 까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말 변질된 유전자로 병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미 변질되었던 유전자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함성과 함께 박수! 이야! 감사합니다. 할아ica 을